페어워닝. 죽음 담당을 자처하던 기자 잭 맥커보이가 돌아왔다. 시인 이후 긴 세월을 지나온 그의 팬 끝은 연쇄 살인마를 처단하던 순간처럼 여전히 날카로울까? 독자의 기대와 달리 그는 인터넷 매체를 전전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유아용 상품의 허점이나 사기 정가범의 행적을 취재해 기사로 쓰고 있다. 살인사건 전문 기자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평생 가도 모을 수 없는 거액을 거머쥔. 베스트셀러 작가는 이제 과거의 영광과 함께 사라졌다. 어느 날 그런 잭 앞에 두 형사가 찾아와 1년 전 그와 하룻밤을 보냈던 티나 포트레로라는 여성이 사망했음을 이유로 전날 밤 그의 행적을 캐묻고는 자리를 뜬다. 고리기 통수 관절 탈구라는 이름마저 생소한 사망 원인을 듣고 베테랑 기자로서 기질을 발휘해 티나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한 잭은 그녀가 죽기 전 DNA 분석을 의뢰해 이부 자매를 찾았고 몇 개월 사이 티나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여성들이 같은 사인으로 죽었음을 알게 된다. 정황을 맞춰볼수록 이 사건이 의도된 살인임이 확실해지자 그의 취재본능이 점점 깨어난다. 비록 예전처럼 다니던 회사 명성을 뒷배 삼아 정보원을 쓸 수 없지만 사인에서 찾아낸 공통점 하나로 진범을 찾아 나선 그 앞엔 뜻밖에도 레이첼 월링이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FBI에서 사설 탐정으로 한층 더 자유로워진 그녀는 잭과 함께 다시 한번 과감한 공조를 펼치며 이야기의 속도감을 배가한다. 사회관 개망 서비스를 통해 남녀가 만나서 서로의 진짜 신분을 알리지 않은 채 하룻밤을 보내다가 여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는 이제 진위도 따지기 어려울 만큼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다. 여기에 사이버 스토킹 유전자 검사 남용이라는 일어날 법한 상상력이 더해져 소설은 더욱 섬뜩하게 재탄생했다. 마이클 코넬리는 실제하는 위협을 소재로 해 사건과 범인을 만들어 이를 장르적 재미로 엮어내는 공식을 이번에도 유감없이 펼쳐 보인다.